Q. 네이버 웹툰을 아주 즐겨 보거든요. 어제 새벽에 들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나름 좀 신선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거 있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눌렀는데 어 잠깐만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누가 나를 약간 이러면서.. 호시 형이랑 원우 형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지 아 해내네 재밌게 하네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보았을 때 일본어 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일본어 있어서 혹시.. 저 일본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디노 씨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아 저요? 네. 저는 뭐 간단한 거 밖에 잘 못해요. 전 그것조차도 돼요. 아 그럼 할 수 있는 건 원우 형 따라하기? 일본어 하면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한참 처음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일본어를 막 배울 텐데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계산해 주세요.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편의점 먹기도 하면 가는 거야. 일본에 가서. 이제 이거 너무 써먹고 싶은 거지. 낯설고 막 재밌잖아. 이거 형이 직원이야. 그럼 내가 딱 물건을 들고 내가 멋있게 케이산 오네가이시마스. 딱 이러면 계산해 주시고 아리갓 도저히 마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물건을 짚고 딱 왔더니 갑자기 탁 빼서 빼더니 찌익! 쑥! 손받, 손을 내미시는 거. 어, 어, 카드. 계산하고 영수증 주시는 거. 영수증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일본으로 모르니까 영수증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에서 편의점 갈 때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치. 그냥 물건 갖고 딱 놓으면 아래서 저절로 해 주시잖아. 그런 게 좀 서툴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었다. 비싸대요. 한국은 날씨 어때요? 일, 어, 여기는 조금 조금 쌀쌀해요. 네. 날씨 그 화창하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보니까 한 11도 정도 돼요. 11도? 네. 네, 그 정도.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바로 온도를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 안 계시냐고. 제가 사실 최근에 전자시계를 샀어요. 아, 거기에 이제 온도까지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최첨단 시계네요. 맞아요. 멋있어요. 이거 오디오가 오 좋네요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음... 사실 저는 기대기대보다는 그걸 좋아해요. 기대기대도 기대기대만의 메리트가 있는데 네. 얼굴 보고 그냥 브이랩 있잖아요, 영상. 제가 지금 바꿔줄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전자식이 별로라고 말할 뻔했어. 어, 왜? 아무튼 그... 저 오늘 생일이에요. 어, 생일 축하해요. 만우절의 생일이면 얼마나 장난을 많이 당했을지 참... 아찔하네요. 어... 진짜... 그래도... 그만큼... 남들과는 확실히 남다른 그런 특별한 날이 있긴 하네요. 다른 분들 생일과는 남다른... 응. 생일인 게 거짓말일 수도 있대요. 만우절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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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만약에... 한 수 더 높으신 분이네. 그치, 거짓이어도 오늘 만우절이니까. 그쵸. 근데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사실 진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마피아 게임에서 그런 논리를 약간... 어, 그치. 이해만한 거지. 다음에는 진짜 버논 버디의 기대기대로 오길 바라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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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谷. 쪼 Allison. 안녕. 안녕. 너 어디 지금. O. 오오오... 아... 어...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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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잘한다! 어렸다! 엉? 네, 아무튼 진짜로 안녕! 어? 활기찬에 안녕하고 이제 보내드립시다 안녕! 안녕! 네, 안녕! 잘자요엉!